굿모닝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의 꽃 후크시아 꽃말은 선물입니다. 영어 이름처럼 멋쟁이 숙녀들이 차고 다니는 화려한 귀걸이를 닮았죠. 이런 선물 받으면 싫어할 여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화분에 심어서 또는 벽이나 높은 곳에 걸어두면 꽃들이 아래를 향해서 피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좋습니다. 꽃도 예쁘지만 여름부터 가을까지 제법 오래 핍니다. 겨울에 10도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자라고 봄이나 가을에 삽목으로 쉽게 번식이 됩니다. 바늘꽃과 지반이에요. 남아메리카나 뉴질랜드가 고향이고 상당히 많은 품종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죠. 이런 선물들은 우리가 살면서 삶의 깨소금 같은 존재 같습니다. 크고 비싼 것보다는 작지만 자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크시아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